M.O.N.T. 안녕하세요 몬트입니다! 여러분 드디어 2024년 갑진년의 해가 밝았습니다! 와우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서 2024년이 됐는데 우리 민트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? 이번 설날도 저희 몬트와 함께 아주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! 갑진년은 푸른용의 해라고 하는데요 푸른용은 권위, 힘,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2024년은 아마 몬트와 민트가 모두 풍요로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 민트도 계획하는 일, 원하는 일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저희 몬트가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! 좋아요! 그래서 이번 설 연휴도 저희 몬트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많이 보냈으면 좋겠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따뜻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! 모두 모두 건강하십시오! 2024년 저희 몬트가 여러분들의 한 해를 또 더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! 감사합니다! 하나, 둘, 셋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많이 받으세요! 땡큐! 땡큐! 안녕! 안녕!